미루는 깐고 타고 이동 중 오늘은 어디로 산책을 가냐게 섬단첨가리 건너는 중 안내 표지판을 따라간 산책 중인 개친구들 태교를 카트로 만든 주변 눌러보기 매우 아담한 장비밭 공장이 있습니다 자유산책 중인 미루군 신나서 돌아다니는 중 주인은 나뭇나라 거침없이 달리는 미루군 주인은 나뭇나라 거침없이 달리는 미루군 불러서 들은 채도 안하고 산책 중인 미루군 신나서 돌아다니는 미루군 나이도 많은데 지친 여름을 차려가 나이도 많은데 지친 여름을 차려가 차량을 차려가다 난 이 날은 이 날은 그는 이 날은 없는 한 방식이 네가 지친 여름을 차려가다 날아가다 지친 여름을 차려가다 지친 여름을 차려가다 다행히 전설을 차려가다 지친 여름을 차게 포기하고 안따라감이 불안해서 길을 한번 돌아보는 미르봉 배수로가 무서운 미르군 만설이다 힘을 내서 전풍신공 발휘아를 미르군 칠판에 번역암 표지를 남겨봅니다 지치지도 않는지 쉬지도 않고 물도 안먹고 돌아다니는 미르군 같이 산채가 난다고 따지러 온 미르군 내려오라고 심의하고 찾아보는 미르군 같이 산채가 가고 또 흥미로운 미르군 운동을 더 시원하게 보구나 생계 만드신 미르군 생분해보는 대변 봉투로 빗처리를 해줍니다 가벼워진 몸으로 더욱 신나서 또 같이 가자고 따지러 온 미르군 텐트가 신기한데 찾아보는 미르군 텐트가 신기한데 찾아보는 미르군 이번엔 마을로 같이 가고 또 흥미로운 미르군 미르 돌아와 미르 돌아와 미르 돌아와 미르 돌아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